Q. 저세이 oder래 제이스, 맥스타인 이런 챔피언이 같이 있으면 상세 싸움을 꽤 강하다고 보는게 많거든요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번째 경기 킹존과 다먼의 1세트입니다 멋진 투월크기이군요 아무리 탐켄지가 정화들고 있고, 봉풀조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너구리인데요 이게 일단 완전 뒤를 잡혀서 네. 이걸 앞으로 쓸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뒤에 한 방에! 술통 굴리기? 오우! 떨어집니다! 퍼 밀드! 그거 있으면 안되거든요. 이 기능이 역시. 솔랭에서의 점수가 상당히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 대기중? 대기중이에요. 선봉. 애쉬 궁 날아갈 수 있어요. 여차하면. 일단 대기하고 있는데, 근처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애쉬 궁 쏠 수 있어요. 한 발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잘못 나가면 싸움 열려서 또 큰소리 볼 것 같으니까. 근데 담원도 그 생각은 할 거예요. 우리 소나에 있어. 그리고 이대로. 어? 이거 제대로 맞았어? 일단 넘어가야죠. 근데 그라간 아프고. 아판대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갈비. 대박이야! 푸신! 푸신이 저쪽으로 순간이 좀 타서. 아니 푸신은 갑자기 왜! 탐게치도 와요. 자, 소나 태우고 와요 지금. 그리고 데스담 홈빵. 굴렁. 거리가 좀 멀어서. 이거. 이거 담원 한방대방 노릴 수 있어요. 일단은 전령을 마무리를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령 마무리 적고요. 이 다음에 싸움. 싸움 봐야죠 싸움. 그 다음에. 오우! 저 때렸다! 그 다음에 지금. 렉사인은 피고 살짝. 어흥! 세마시아. 두 명 클릭인 가운데. 일단은. 하살불로 나눠왔나요? 베리 물었고. 너구리 쪽으로. 라스칼 도착. 그라가스가 그때. 라스칼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환되고. 그리고. 쇼메이커. 쇼메이커 딜 완전. 뿜어냈거든요. 데프티가 뒤로 이동. 이제 실드 한번 채우고서 버텼습니다. 와아. 데프티가 났지 않습니다. 쇼메이커. 화살? 전주신용이 가능한데. 어. 수만한 이동을 넘깁니다. 그라가스가 상대를 터뜨려야 되는데. 근데 위치가. 오자마자 뜯이 떴어요. 잘못하면 본인도 터져요. 그대로 터졌고. 아트록스가 난리 칠 수 있나요? 빨리 킬을 먹어야 돼. 두꺼운 피부. 커즈. 이거. 이러면. 시간 끌렸어요. 그리고 상대는 버티고요. 다만은 지금 유지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너구리 한 발 더. 내 혼도 약간. 움찔. 너구리. 아아아아. 이쪽은 계속 띠리링 띠리링 주유소에요. 그래서. 그렇죠. 소나가 마나가 좀 없긴 없는데. 전투 구도에서. 진짜 잘 싸고. 와아아아아아. 개념. 이거 이미. 커즈 그냥. 하지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다몬. 다몬. 적 정글에서 또 살고 있고요. 코르키가 말이 안 돼요. 그냥 지금. 1대2인데. 달려오는 베리네. 움직이 빠릅니다. 뒤쪽 유클리어. 도착을 했고요. 크레스탠더. 와. 크레스탠더. 네. 오른쪽 45도 각도로 정확했고. 이건 그라마 타이밍 퓨어. 매우 좋았고. 개념 옆구리. 이거.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답이 있나요? 화살을 꽂았는데 다 누가 때리나요? 네. 미사일은 발동되고. 그리고 계속 그냥 때리면. 예. 포신. 그냥 깔끔해요. 아. 거의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네. 역시 오늘의 승리필 코르키다. 아. 코르키다. 난 너가 성장 2대치 높은 맨 밑에서. 아니 나. 아니 나 돌 한 방패 선거 개우회한다니까. 도망 박을게. 음. 네. 지금 타고 있는. 네. 그 친구가 피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못 이기는 게임이라도 안 줄 것 같았는데. 포지션 보면. 아. 누클리어. 아. 멋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뚫리죠. 발원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출동 폭발에 맞았죠. 네. 근데. 흠집이. 흠집이 있나요. 베릴이 좀 단단한데. 밀고 들어가면. 지금 베릴 보세요. 베릴을 그냥. 그만해서. 베릴. 그래도. 그런데. 그런데. 좀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왜냐면. 역으로. 내 역으로. 아. 쇼메이커. 그리고. 베리도 죽어라. 하겠지만 안 죽어요. 그리고. 소나가 있거든요. 소나가 있거든요. 상대팀으로 갔다. 상대팀으로 갑니다. 한 명은 집으로 갑니다. 제이슨 갔어요. 그 집으로. 압텔이죠. 압텔. 네. 아. 이렇게. 쇼메이커의 한 판. 뭐. 노클리어. 결국은. 아주.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아예 반항할 수 없고. 수비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씩 둘씩 잘렸고. 넥서스가. 결국. 파괴가 됩니다. 시즌. 이번엔. 타머니. 1세트를 먼저 도냅니다. 야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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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싸워. 싸워야 된다. 얼렸어. 나오는 거 그냥 진영 잘 잡고 싸우자. 오케이. 애쉬고우생각. 나갈게. 그만 쳐봐. 그만 쳐봐. 그라동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천천히 천천히. 자 뛰었어 뛰었어. 러프로프. 엑슈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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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그라그라. 아까. 앗타타타타타타타타. 아타타타타. 나 한턱 빠질게. 천천히 싸워. 천천히 싸워. 힐 받으면 싸워. 힐 받아. 힐 받아. 나는 나한테 와. 야. 앉으러. 엑슈러프. 야. 그라그라그라그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나 집 갔다가 궁으로 올게. 기다려봐. 나 집 갔다가 궁으로 올게. 나 집 갔다가 궁으로 올게. 따라가. 나 끝낼게. 따라가. 끝낼게.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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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체크점. 그라, 그라, 그라. 내가 넘어갈게, 좀 끊어봐. 나 여기 애쉬 잡으러 갈게. 짐만 끊어, 짐만. 짐만 끊어, 나 땅둥 실게. 야, 직간다, 직간다. 막아주시니까? 애쉬 탈피, 애쉬 탈피. 애쉬 탈피, 애쉬 탈피. 애쉬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탈피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딱 지표도 담원하고 아주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지표 같아요. 이렇게 조합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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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파도.